하와이 슛! 계십니다! 자 오늘은! 프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드루 모바일 님의 영상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놀러 가셔서 구독자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뿅! 아 뭐 시작하자마자 그 로봇한테 쫓기고 있네? 어우! 오! 잠깐만 잠깐만 오 저기로 일단 유인을 시키려는 모양인데요? 일단 스프레이 밑에다 깔아놓고 두잉두잉두잉두잉두잉 앞으로 가서 걸려 자빠진다! 꼬린! 오케이 가볍게 컷 어이 것도 안Open 나 죽는다! 죽는다! 덩치만 커가지고 지는 거임어! 돌대가리 수준? 아야야야 저거 어떡해! 얘네 왜 이래? 어? 뭐야? 잡으려는 게 아니었나 본데요? 설마 같이 노는 그런 로봇이었나?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완전히 고장났나보네 힐은 어쩌면 좋담 오케이! We can do this! 우리끼리 고칠 수 있어! 자 호잇 똑깍똑깍 일단은 주변 돌려주고 휘익 연결하고 마지막 스프레이로 데코레이션 해주면 오 Ninja 로봇보스 덩치 큰거 봐라 으아아아아아 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뇌를 찍는다 헉 이걸 막아? 어 결국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로봇인가봐요 로봇 엠즈 에디션 안돼! 으흐흐 우리를 지킬러다 저렇게 가버렸어 흠 음 삐비비비비 나는 죽지 않는다 와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 헬로 안녕 안녕 와아아아아아 뭐야 자폭각인가? 뭔데? 아오 어 찐 로봇보스까지 잡아버리는 엠즈 에디션의 엄청난 파괴력 예에에에에에에 니가 결국 해냈구나 나이스어 자 다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맥스 비 레온 오오오오 디스 이스 패적 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 무슨 또 배틀을 하려고 그러는거지? 어 이때 등장한 셀리레온 어 죽다 살았네 끝 일단 올라와 오우 아 선물이잖아 좋아 저거 이제는 내꺼야 잘 먹고 갑니다 어 이거 내려놔 여기는 이 브롤 해적단님들의 구역이라고 그거 당장 내려놔 와 일단 쥐어 오우 오우 무빙 무빙 아우 왜 이렇게 안맞은 저 자식이 오우 어? 부시에 숨어버렸네? 넌 이제 도가 내던 쥐어 임마 푸우 오케이 하나 깨고요 푸우 깨고요 에아 두 개남았네 뿌 어? 아직도 안나와? 흠 그러면 나머지 한 발 잘가라 뚜뚜뚜뚜뚜뚜 어 뭐야 니들이 여기서 왜 나와? 뿌 자 받아라 우리는 불홀특전 대화! 슉슉슉슉슉슉슉슉 받아라! 어택! 근데 여기 해적선 자체가 원래 사실 얘네들 거 아니야? 불쌍한데 너도? 이렇게 해서 최종 승례는 우리 불홀특전! 이건 또 뭐냐? 아우 뭐야? 칼 이 자식이 노리고 있었네 이거? 안돼! 으응 잘 먹고 갑니다 꼭! 자 상황을 보아하니 일단은 엠즈가 헤어샵을 하나 차렸는데 뭐 이것저것 막 잘랐나봐요 근데 손님들이 완전 대만족 그 자체를 해버린거야 그래서 소문이 나서 엘프리머도 오우 뭐 슈퍼 인싸로 만들고 이게 또 미친듯이 입소문이 나서 와아아아 그야말로 풀방 그 자체 예약손님들 뭐야 이거 자아 지금 완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완전 대박집 됐어 어 아니 이거 로봇은 작업이 가능합니까? 음 보자 일단은 마법의 에스프레이로 세팅을 좀 해주고요 슈퍼 쪼물쪼물 쪼물쪼물 나와라 머리머리 화 와아아아 하하 뭐야 멋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다가도 풍성 그 자체가 돼버렸다 심지어 수염까지 생겼어 이 오우 마이 갓 이거 머리 너무 멋진거 아니여? 아 역시 이 집 잘하네 확실히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찾아와봤는데 실망을 시키지 않는구만 다음에 또 올게요 어 어 아니 하 틱은 좀 이거 얘 완전 대머리잖아 대머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자 악모금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자 어 아 큰일났다 마법의 스프레이가 다 떨어졌어 노우 음 음 자 견적을 한번 봐보자고 어 이때 발견한 플러그 오 오 생각났다 뚜르르르 자 손님 등에 저렇게 꼽아도 되는거야 플러그 만들어 뭐야 아 여기서 이제 샘플 막 고르는건가 보구만 자 뭐가 잘 어울릴까요 요거다 아 뭐야 대박 여기가 실제로 있다면 진짜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될 정도에요 에 전 세계 탈모인들의 유일한 희망이란 말이야 어 오 오 너무 멋져 부렁 자 다음 손님 어 또 로버트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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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잉? 아.. 진짜.. 에라이 똥폰! 아잇! 야.. 엠지 이건 뭐? 신의 손입니까? 엠지 손에 닿는 것마다 그냥 뭐 슈퍼 헤어스타일로 변신시키는 엄청난 마법의 매직핸드! 뭔데? 어? 어머! 어우 너무 맘에 들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호라 그래 이거야 아 진짜 이제 뺨 따고 칠 때마다 머리가 나오는 기적의 손으로 진화를 했네요 자 다음 손님 들어와주세요 이게 빠르지 차라리 자 다음 자 완성됐습니다 오오오오오오ней 파피트 잘 어울리는데? 본 갑자기 виде 왜이렇게 커요? arrogant 어.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어.. 마지막 손님인 가? 휴파이크의 등장이군요 휴파이크는 근데 조금 아플 것 같은데 타악 탑! 환승! 아! 내 이런 줄 알았어! 아우! 자 다음은 엘프리모 VS 샌디레온 엘프리모 이제 상태 왜 저래.. 어? 입이 아니었네? 일체형 코였어? 뭔데? 숨막히는 긴장감이.. 일단은 선박지고 갑니다! 엘브라운씨 일루와 열심히 쫓아오는 셀리 아 레언 일루와봐 눈꼬리 거의 뭐 농락수준인데 엘프리모 잠깐만 일단 또 잡고 야 이거까지 어택 어딜 어림도 없지 바로 태클 들어간다 휴 자 지금 각성레몬이거든요 오오오오 뭐야 기술 왜 이렇게 말해 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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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프로선수급인데 독수리 슈어어어어 도 schools 1ansas 1대1 자 마지막 한골 대만의 승리는 누구 될까요 skeleton 뭐야 어디갔어 이걸 바꿔치기엔.. 에반데? 어? 큰일났다.. 아하이 멍청한 놈 승리는 내꺼야 뭐야 왜 멈췄어 일단은 공 한 바퀴 던져놓고 오 프리킥 찰려나 본데 30m? 이 공 내가 깔끔하게 맞고 바로 역전각 잡는다 들어와 블릭킥 자 일단 잘 감아 찬 것 같은데? 오 뭐야 무해전 슛이야 설마? 아니 분신술은 좀 에반데요? 그림자 공분신술 뭐야 2개가 날라오지만 아 괜찮아 막을 수 있나? 오 트와잇 트와잇 야 바로 막았습니다 어? 하하 낚시였어 선인장이었잖아 꼬린 2대1 최종 승리 최종 승리 결혼 이긴거 맞죠? 약간 상처만 남으면 승리인 거 같은데 셀 재료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Earth 츄 peaks 막아 USB